구독하셔야 좋아요 여기 보인다 어!! 아 우리 보인다 내로 behö윽 네 여름 현대인 느낌으로 It's summer It's summer 서머, 서머. 서머, 서머 느낌. 워쏘업, 서머. 그럼 저희 인터뷰도 될까요? 네. 오케이! 그럼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셀프입니다. 엄청 많은 분들 두고 계시니까. 한 명씩 한 명씩 가까이 갔어, 이제. 아, 좋아. 좋아요. 좋아요. 클리어 한번 갈게요. 클리어 한번 갈게요. 좋은 생각이에요. 뭐야? 어, 필릭스. 필릭스. 안녕하세요, 필릭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창빈이예요. 잘생겼다. 아이고. 당신과는 창입니다. 반찬이 형,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승민입니다. 와, 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도입니다. 잘생겼다. 와, 리도 형입니다. 잘생겼다. 안녕, 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엔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엔입니다. 아이엔! 아이엔! 어이엔야, 저거 좀 오는 길에. 베이비 브랫. 베이비 브랫. 안녕하세요. 스트리트 기사한입니다. 와, 한이 형이다. 안녕.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한, 한 주성이야. 한이까지. 한이까지 인사 끝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유튜브 스트리밍에 들어와 주신 분들이 уже 4주동안 팀이 정말 열심히 해주신다. 와! 진짜 너무 열심히 해야 되지. 최하 cherche. 아까 우리 노래를 많이 들어주신다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아침에 합격할 때, 아침에 출근할 때 10년이 한 번씩 들으면서 가고 점심 먹을 때 또 듣고 1시간 뒤에 또 들으시고 저녁 먹을 때 잠자기를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 파트 다 알고 있겠다. 이 정도면 커버해서 올릴 수도 있겠어. 그러면 계속 할 수 있으니까. 누가 문자 할 수 있어.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할게요. 그래서 우리 STAY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STAY한테 재미있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모였잖아요. 맞아요. 오늘 STAY KIDS는 STAY 앞에서 게임하는 모습들 보여드리고 게임하기 전에 게임은 뭐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재미를 위해서 하죠. 근데 꼭 스트레스를 받아주고 게임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창빈이라든지 재주도 못하면서 맨날 게임이라든지 어제 그래서 누가 썼죠? 어제는 게임이 아니었고 그거 그거는 게임만 좋아. 날발보는 게임이죠. 일방적인 그거였어. TMI 오늘 리누이 8만 원이 넘는 돈을 혼자 냈다는 원어. 자기가 다 먹는데 환불이? 환불이? 어쩐지 어제 리누이 집에 들어와서 하자. 어! 방찬! 야! 어! 방찬! 그렇지! 야! 진짜 야! 어! 방찬! 그러면서 근데 오자마자 그거 말하고 그러면서 찬이 형 없지? 진심이야? 뺑찬! 어! 방찬! 이런 거 들어왔어. 어! 뺑찬! 뺑찬! 아무튼 네 오늘은 이제 또 게임을 하기 전에 벌칙을 네 이제 먼저 정의려고 해요. 어! 벌칙! 벌칙! 맞아요. 벌칙이 없으면 안 되죠. 자 나와라 벌칙스라 따라간! 찬이 벌칙 말고 상품이 있었으면 이제 더 아! 상품이 있네. 벌칙이 아니라 오히려 벌칙이면 벌칙이다. 상품! 더 확실하게 저희가 역시나 사람이 더 많이 오! 예! 오! 대단해 저희 벌칙을 한번 아 근데 여기 상금이 있답니다. 상금이요? 네 상금이 있답니다.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하닛은 얘기 쿠키 索이 리니 형이 한번 보고 네 그래요? Fur Pikki 또 권리가 줘야 돼? nodig 보란아 나는 오늘은 아 뭔가 린이 형 눈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맞아 나한테 눈 안 좋은 생각 딱 하나 있어 바람이 좀 리뉴양은 핑크색인데? 핑크색만 아니면 된다고 하라고 그러셨구나.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 뜯으면 돼요? 예스! 뜯지 어떡해? 아니 내 차라리 뜯어. 내가 너를 뜯을 수는 없다고 했는데. 독침을 쓸 수 있어 저 안에. 장면 본다. 장면? 뭐야? 뭐야? 어... 어머머시야. 아 잠깐만 근데 벌칙이 혼들한 벌칙 아니야? 에이 에이 이거 이이이거 아니 근데 벌칙이 그거랑 다같이 벌칙이잖아. 아니 이게 게임의 진상 아 게임이 몇 개 있습니까? 아 이걸 걸어서 게임을 하는게 돼. 룰레이를 먼저 벌칙을 걸어놓고 와 룰레이가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하기 싫으니까 그쵸? 게임을 이기고 싶겠죠? 그런 느낌으로. 승능 중상자. 이거 한 집중으로 해야 하나? 아니 난 난 하고 그럼 한번 보고 전국은 결승이 있는 거 어디있습니까. 애교도 결승은 결승이 있고. 제가 이거는 걸리면 꼭. 저 절대로 네. 이게 팀이 있나? 아 팀 없어요. 팀 없어요. 시민이 보면서 한 게 최민은 씨. 첫 번째 게임은 개인전입니다. 개인전? 바로 개인전이냐. 개인전인데.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벌칙은 없어 전화. 어 벌칙 여기 있다. 벌칙 없어 전화. 오늘의 첫 벌칙 게임. 오 약간 공개 느낌으로. 자 공개합니다. 좋아요. 쟁가. 쟁가. 쟁가? 아 쟁가? 아 쟁가? 들어가. 내잀. 지지나고.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마. 진짜로 표정이 있는 것같아요. 개인 깨。 괜찮에게. 아니 그만! 얜. 이거 적어버리죠. 애들. 얘네가 하는 거? 여기 적혀있는 숫자들. 예스. 여기 적혀있자 볼까요? 배교하는 건가요? 자 일단! 그.. 저희 그.. 그러고싶어? 어? 여기 나이 들어 보면 되겠다. 여기 48세 나왔으니까 한 번 꼽으면 될 것 같아요 찬이 형. 아 오케이! 아 지금 이제! 본인은.. 쟨가 이거.. 형 이거 쟨가 규칙으로 그.. 뭐야.. 3층.. 위에서부터 3층 밑에부터 꺼냅시다. 오.. 다시 한 번 없어? 3층으로 해? 오케이! 4층? 3층 밑에부터. 오케이! 여기부터 밑에부터 꺼냅시다.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하나의 둘이 있어요. 이제 이걸! 이걸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까 우리가 골랐던 애교를 이러는 거구요 아.. 어 그 다음에 그.. 여기 안에 쟨가 뽑을 때마다 미션이 있을 거예요. 아 그거는 그냥 하시면 돼요! 아 그냥.. 그냥 하시면 돼요! 아áis!! 룬? 룬이 있는 미션을 мен 되게 다양이더라구요, 자 그러면 순서로 어떻게 해볼까요? 아까 요거인부터 자기네들 했으니까 한이 걸렸으니까 공격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오케이 한이 걸렸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 되게 깔끔하게 나이를 낳았다 아야야야야 형판부터 만난 길이요? 오우 야 카메라 보고 깨부라차기 아하 이것도 우리 스타이가 좋아가지고 훈련할게 하는거 아니야? 아니 왜 왜 왜 다시한번 아 카메라 보고 깨부라차기 이거 또 우리 형들이 우리 멤버들이 좋아하는거 우리 멤버들이 좋아하는거 땅인데 이거 이거 넘어지면 나 크나 자 깨부라차 자 깨부라차 할께요 자 하나 둘 셋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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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솔직히 귀여웠다 인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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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해나 넘어뜨려자 바로 넘어뜨려라 이해나 이해나 제미라 벌써 망했어 아 아 오른쪽 멤버에게 애교하게 보여줍니다 아 왜 너야 야 이해나 왜 너 이해나 왜 하필 한이형이야 아 들어가 구워서 빨리 안아파 자 서로를 쳐다보세요 자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손을 잡고 지금부터 눈을 맞으십니다 뭐하는거지 뭐하는거지 싸우나요? 싸우말고 애교를 하세요 애교를 하세요 아 아 아 우리 이해리 너무 귀여웠어요 아 우리 이해리 이렇게 귀엽답니다 형밖에 없다 어머 이렇게 귀여워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 sembra 여기ially Anita 여기까지 안올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이게 되게가벼워 이건μά에 한분이 형 식사 10번 canal 얘 잘 다 court 하 eventually 운동을 열심히 했음 은하 세상에서 제일 멋진 포즈 쉽고 옳이랑 이렇게 생각해도 불안해 어서 내가 어울렸어 전승 shine을 할게 안 돼 insult 나 걸어나가는 걸 치 tumor 내가 baja 좋아요 좋아요 상의 가장 멋진 모습 어 야 멋있어 이미 아 그걸로 홀드 훔쳐갈게요 홀드 홀드 훔쳐갈게요 시작 1 2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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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6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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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6 6 6 6 7 5 5 5 5 6 6 6 6 6 7 7 7 7 6 7 7 9 9 9 9 10 10 10 10 10 10 10 11 10 10 10 10 10 11 10 10 10 두 분이 없나봐요? 응 그가 뭐예요? 질문이 아니었어요 아 이거 좋은 TMI다 네 TMI 제가 어제 찬미가 같이 운동했는데 제가 먼저 이제 림이 밥 먹으러 갔어 가지고 찬미이가 뒤늦게 왔는데 이제 제 뭐냐 그 쉐이크 통이랑 닭간살 챙겨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챙겨 가지고서 그런 TMI 좀 따뜻하다 와우 좀 따뜻한 팀 리얼 팀이야 어... 이 팀은 이 팀은 굳이 알고싶지않아 아니 정말 부탁이 아니고 시킬 말고 정말 나 도래시켜 부탁을 했지 깜빡깜빡한거 아니지 너 안챙겨오면 너 안챙겨오면 너 너 안챙겨와라 이제 녹음 안시킬줄거야 이제 와라 안챙겨오면 챙겨와라 아니 제가 멀고 2층 가고 그랬죠 네? 멀고 2층으로 갔잖아 1층인데 아 맞아맞아 어 그거 되게 심한데 와... 아... 대박 대박 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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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멤버가 새끼손가락 걸고 답답함까지 새끼손가락 손가락 답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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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멤버들들이 너가 나는데 그냥 본데스트로 하자 어 약간 야 너 찬이 형한테 못했단 말인데 지금 다 못했단 말이야 다 해 반말로 해도 되나 아 반말로 법함 차례 6학기 아 근데 나 마음이 따뜻해 그래 승민 야 원래 차가웠나 봐 나 다 따뜻하게 했네 아 진짜 아 너무 따뜻하다 나 다 따뜻하게 왔습니다 리노 형 이번에도 한번 가자 오케이 리노 형 한번에 30번 가자 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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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번 가자 36번 30번 가자 3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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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거 할래 아 안될 것 같은데 아 37번 저거 4번 아니야 승리 빠져 승리 승리 빠져 승리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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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야 목소리 났어 야 뭐 쳤어 야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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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4번 4번 빼야되는거잖아 이 정도면 어 근데 다음은 와아아아 쉽지 않네 이거 다음이 문제인데 세상에서 야 아니다 이거 다음은 그 34번 뽑으면 돼 아 그거 알려주지마 나 어떻게 계속 재 closure atk в сень 1 passa грм 내가 좀 민망하다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포즈 린뜸이 걸려야해 형 보고 써도 돼요 여기 자 만회 분이 보고 있어요 저것도 아니네. 하트도 좀. 괜찮아 괜찮아. 미안하다. 야 뽕살도 좀. 관심 주지 마. 스테이가 관심 주고 있어. 준비됐어요?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뭐야? 귀여웠어. 진짜 귀여웠어. 입술이 빠르면 떨리네. 괜찮아? 귀가 빨개졌어. 귀가 빨개졌어. 현진이! 현진이! 14번!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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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현진아 넌 할 수 있잖아. 활소리 쓸 거야. 지지 마세요 여러분. 이모티콘 따라하기. 이거 진짜 재미있네. 저거 뽑을 거야. 고마워요. 이거 눈이 V자가 되어야 돼. 눈이 V자가 되어야 돼. 눈 접어야 돼. 이거 이거 왜 하면 되는데. 어 귀엽다. 이것도 보여주고 해야죠. 뭐 해야지겠다. 혼자 혼자 하고 있어. 해볼게요. 내가 지금 안 보여. 하나 둘 셋! 귀엽네. 아 귀엽다. 이러고 있어 그냥. 분명할 텐데. 아 잘했다. 아 아기빤팅? 아 아기빵? 아기빵? 예uzu Porce. suisseok 거리나. 여기서 걸리면 부어버릴거야. 현센야. 현센야 6번. 안걸렸어. 또 나올 거 아니야 이건. 22번. мама 형님 성민이 걸릴 빌내진다. 22번만 뽑으면 그냥 넘어갈 Again. 야 요거 방해 공작 이거 뭐야? 좋아. 야 너 6번 건드 500원. 아 예오 이모 때문에uckle지 더 흔들리거든요. 아 예예. 얘 차라리 밑에ai 있는거 뽑잖아. 앤라 안돼! 아니요 그거! 카메라 보고 손 키스 손 키스 Let's get it 빠르다 빠르다 자 한이 형 한이 형 형은 할 수 있어 내가 왕력이 젠가의 왕 왕쟁이었어 수고 젠가에게 3대 바퀴 붙었어 수고 와 안돼 안 돼 이거 한 손으로 해야 되잖아 이거는 뺄 수 있잖아 아 원래 한 손인데 한 손으로 넣고 한 손으로 빼는거야 나 망한거 아니야? 한이가 아 될거 같아 중심을 생각해 하니가 속공하면 될거 같은데 안됐으면 좋겠어 구호를 뭐야? 왼쪽 멤버의 TMI 한 가지 내가 이거 뽑으려고! 내가 이거 뽑으려고 이 글마! 한 번 듣고 갑시다 그래 내 왼쪽 TMI가 뭐야? 왼쪽에 이게 E&M, TMI 어차피 같은 룸메이트잖아요 아 맞아요! 어제 둘이 그거 하지 않았어요? 방 같이 하고 너 혼자 했잖아 어어 맞아요 아 그 그래서 예외 탈출했어 맞아요 저 sir 왼쪽 아 이거 얘도 모르는 팀이만인데 운동을 자주 해가지고 그 근육이 너무 멀리서 뭔가 자제한테 한 번 만져보았어 아 그냥 팔 근육 여기 어깨 근육 어깨 근육 어깨 근육 아 그냥 어깨 근육 자식 전에 야 그냥 아니 자고 있을 때! 오 기다려봐 아니 독방도 화장실 하고 문을 열었어 그러면 문을 착 하는데 얘가 이렇게 뒤돌아 자고 있는거야 근데 여기가 되게 화나있어서 오 웃는게 열심히 했다 막 만지고 갔어 자는 줄은 알았는데 자는 줄은 알아서 끝끝해요 신기한 팀 그니까 근육이 되게 좋아요 간이 잘 잡힐 수 있어 신기한 팀 자 그러면 이번 두번째 판 타락자 안 돼! 안 돼! 그럼 이제 테이블을 빼고 다음 기준으로 한번 더 좋아해요 바이 바이 맛있어? 바이 바이 나 통째로 운동 오쓰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또 이 게임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이 게임은 우리가 또 잘하죠 다음 게임 어떤 게임이에요? 두번째 게임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사랑의 게임이에요 사랑의 게임 한 명씩 한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옆에 멤버에게 사랑해 라고 말을 하고 그 말을 듣는 멤버는 나도 혹은 싫어 라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나도 안 돼 나 웃거나 대답을 못하는 사람은 그냥 바로 웃음찾기 게임 그냥 약간 그런 디자인이에요 우리 세이끄만 내 자리 왜 이래 오오오오오 가구한스 그렇게 있고 그 뭐야 이렇게 돌 돌하는데 그 나도 오라면 이제 다음 사람을 넘기는 거고 싫어하고 싫어하고 다시 이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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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미 들어왔어 사랑해 근데 사미가 실패해 그럼 나를 이제 이쪽으로 가야 여기서도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사랑해 어 어떻게 하면 끝나는거죠? 웃음이요 웃으래요 웃는거 기준을 웃으면 안되거나 이빨 보이면은 이 보이거나 소리 나면 왜 이렇게 싫으면 되겠네요 아니 아니야 그럼 웃을 수 밖에 없죠 그러면 이빨 가리기 금지할게요 그냥 입 가물고 있거나 아니면 이빨 어떻게 가려요? 내걸 웃기는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웃기기 없이 웃으면 다 좋습니다 아니면 애추미 이런거 할까요? 사랑해 할머니님 이름으로 아 아 웃을 수 없어 웃을 수 없어 웃을 수 없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케이 웃음 참기 게임을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걸린 우리 하니우트 시작해서 한번 해봅시다 스피드는 뭐 상관없어? 네 오케이 오케이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오케이 시작! 사랑해 사랑해 싫어 사랑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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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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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답변이 없습니다 오어어어 좋빠 자 나도 아니면 싫어져 나도 아니면 싫어져 나도 아니면 싫어져 그래 온라 카드 줄게요 온라 카드 자예 응 아니면 prór 나도 아니면 싫어 나도 아니면 싫어 저도 몰랐어요 대답이 있어야 재밌겠네요 그래 괜찮대 상관있는거 오케이 사랑해 사랑해 형 눈빛으로 뭐라그리지 말고 아니야 난 싫어 그러면 나는 이 노래 사랑 싫어 사랑은 나를 목숨 쉬기가 쉽지 사랑은 싫어 사랑은 싫어 싫어 사랑은 싫어 싫어 사랑해 싫어 싫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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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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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다고 싫다니까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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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랑해 사랑해 나도 사랑해 리더 형! 누구요! 누구요! 아팟! 싫어! 이는 소리야! 아니야, 이거ället 무슨 소리야! 나 불태워! 되게 따뜻한 사람이라 소리에서 울어 나오는데 문제력도 있었어 이혜희가 너무 순간 불쌍해가지고 왜 불쌍해? 왜 불쌍해? 왜 불쌍해? 왜 불쌍해? 왜 불쌍해? 왜 불쌍해? 재밌네, 재밌네 이게 너무 아쉬웠어요 이게 너무 아쉬웠어요 자리를 바꿨어요 좋아요 자리를 바꿨어요 이따 2번 판 상현 씨는 한 번 판 바꿉시다 찬이 형 자리 가려 안 되지 안 돼 어 됐다 나 약간 마이크를 봤는데 아니 아니 아 저 쟤 난리네요 좋은데? 찬이 형 자리 바꾸래요? 내 옆에 한이 그래요 내 옆에 한이인데 우와 와 저 구두 안이었으면 풀렸다 오케 까불깝 좋아 아파 건인 리노프터? 이 쪽으로 너 마음대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케 준비됐나요? 우스찬 어떻게 하면 안되고? 아 왜 그렇게 뭐냐 하늘 입장에서도 웃기려고 해도 돼요 네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해 사랑한다고 나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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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사랑해 아이고, 애매해. 아, 또? 양해, 씻겨. 양해, 씻겨. 양해, 씻겨. 따라간다고. 씻겨. 사랑한다고. 싫어. 사랑한다고. 싫어. 싫어. 사랑해? 싫어. 사랑해. 사랑해. 싫어. 사랑해. 나도. 싫어. 참기 snatch. weather 등록. 어... 사랑해? 예아 사랑해 사랑해 싫어 사랑한다고 죽어 사랑한다고 정신차려 싫다고 사랑해 싫어 사랑한다고 정신차려 사랑한다니까 정신차려 정신차려 사랑해 사랑해 I like you Doom I love you 싫어 I love you Me too 잠시만요 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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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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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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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れ ou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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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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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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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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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힘들다! 아 힘들다. 힘들다. 너무 잡았더니 광배는 아파. 배가 너무 아파. 그럼 천민이 한 번 더 걸는 거야? 네. 상빈이 형이 릴레이 댄스의 리버 위키버그.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어? 이거 감사하다고. 아니, 얘기야. 창빈이가. 아 맞다. 만약에 릴레이 애교면 창빈이 시작으로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보여주고 그럼 창빈이 한 번 더. 맞아요. 이 정도 한 번. 댓글 한 번 읽고 벌칙을 한 번 진행해 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댓글들이 많이 많이 왕창왕창 올라오고 있어. 네, 왕창왕창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 다 부르는 거 아니냐고. 무슨 소리죠? 두 번 사연해 우리 창빈이. 지금 가지고 있어. 아니 스키즈 잡았어요. 장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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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빈이 어때? 보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보는 사람이 더 힘들다고. 보는 사람이 더 힘들다고. 네, 보는 사람이 더 힘들다. 창빈이 진짜 힘들어. 응? 저요? 네. 아 장빈이 왜 이렇게 빨리 웃었어. 네. 웃자 선생님. 어, 저об 있는 우리는! 어, 저희 댓글이 와요 일루 와 노트!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 쓰 난 구의 Sangok mismo 다 웃었잖아 그쵸 맞아 다 웃었잖아 다 이뤄야 되는 거 아냐 소리 나는 기준이었으니까 그치 소리 나는 기준이었어 이게 비염이 써있는 건데 올해의 연기대상 황현준 아 진짜 위험했어 아 진짜 위험했어 어떻게 참을려고 아 위험했어 진짜 너무 위험했어 리노 손인장 분리금지 다 뜯어놓고 있었냐 난리가 났네 아니야 금방 꺾자 아 이게 원래 붙어있었던 거야? 리노 조명 부서요 아니에요 부서졌어요 눈 부서졌어요 눈 부서졌어요 이쁘다 그래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됐지 스킬 다 졌어요 감독님 아니요 완전 다 졌어요 현진이 레전드 찍었다 사랑해 입술이 막 파르르 떨리던데 아 이 애기 아까 그것을 비워봤어 그냥 비워봤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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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왜 왜 아 나 어제 안 맞다 안 맞어 어제 어때 어제 해줄까? 해줄까? 아 그건 말고 해피아 세트야 보람이 스테이 스테이크를 못 봤어 아 맞아 맞아 형 표정을 얘기해 풀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 지금까지 아 오케이 뽑았어 좋아요 자 그러면 저희 벌칙 이제 실행해보도록 해볼까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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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릴레이 얘기 어디다 릴레이 란다 릴레이 아 릴레이 별자랑 별자랑 서가지고 응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한 명씩 하고 가는 거 아니야? 맞아 아 좋아요 그러면 어 아까 이제 창빈이 두 번 걸렸으니까 창빈이 그 다음 누가 걸렸어 창이 창빈 한 니노 창빈 이 순서대로 아 좋죠 카메라 앞으로 가서 애결을 보여주고 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효과까지 해줄게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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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나의 위치 내게로 보여 어 레츠고 레츠고 아 바로 가면 되는건가 저희 이제 벌칙 순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 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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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교 리더리더리더리더 창 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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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볼까요 레츠 기립 레츠 기립 아 우리 뒤에 서있어야 될까 아 릴레이 애교 개주죠 애교 개주 애교 뭐래 네 오케이 갈게요 차비 갈게요 시작 다시 할게요 컷 테이크 투 롤 피카 피카 치우 여기가 왔다 테이크 다 기회하다 뮤직비디오 나가나가나가 하하하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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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하고 있는데 왜 내 추측하는 샤워가인데 하하하하 보는게 귀여워서 귀여워 어 어 형 준비 되어있다 형 되게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아서 근데 하니 너가 너무 잘했어 앞에 닭가슴살 보다 소고기 볶음이 더 좋아해 이렇게 한거 같아 형 해석만 해주실래요? 해석만 해줄래 아 그냥 나오는데 나왔어 운동할때 닭가슴살 보다 소고기가 더 먹고싶다고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 많은 분들이 보고있어요 많은 분들이 보고있고 우리 스트레이키즈도 정말 많이 기대하고있기 때문에 부담주는거 아니에요 해볼게요 가라! 오케이! 백만 볼트! 백만의 효! 꼬북꼬북 꼬북! 자 다시 테잉2 테잉2 테잉3 로어롤 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액션! 앗! 모르겠는데 아 어떡하지? 아 이거 이행이한테 배우는건데 꼬부기 아 아 그냥 하는 사람이 달라서 어 어 어 장난이야 우리 형도 귀여워요 닮은 것 따라해 아 잉고 오 ente 야 이제 오리지널 Vern 일단 닮았어 이딴 가랬어 귀여웠어 나이가 먹었나봐 이 내면에서 애정은 안 올라와 아직 있어요 제가 찾아올게요 뭐야? 어떻게 된거야? 이후로 날아오고 꼬북이 거품관사 꼬북꼬북 왕거리 나 거기까지 앉아줬어야지 앞에 똑같았잖아 아이템이 있었네 아이템이 있었네 이제 이 세 명의 일레이에게와 함께 오늘 마칠 시간이 났어 벌써 시간이 났어 너무 아쉽다 자 그러면 어 아까 개인으로 마지막으로 인사할까요? 저요 저요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러면 자 가면 야 이리와 가면 야 이리와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 음악 많이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재밌는 시간 보내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봐요 스테이 안녕 4주간 정말 그 항상 그거 하는 거 되게 쉽지 않은 일인 거 저희도 아는데 쉽지 않은 일인 거 저희도 너무 아는데 우리 스테이가 그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아 진짜 스테이 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 이번에 정말 스트리밍 열심히 해주셨다고 많이 많이 들었는데 어 앞으로도 저희도 스트리밍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열심히 스트리밍 해봅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나와요 네 스테이 스테이처럼 음악을 들어주는 우리 스테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힘을 내서 또 다른 음악을 만들 수 있고 더 좋은 음악을 tram going 들려주고 싶은 그런 의지가 이자가 더 불타고라는 것 같에요 Lunary 약간 다음 노래들도 cm 항상 기대해주시고 앞으로의 스트리밍 케이트 핸드 행복 항상 기대해주시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오늘 이렇게 어 봐주셔서 감사하고 아 오늘 너무 즐겁고 저희 음악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아 저희가 더 멋있는 모습으로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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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호스테이. 오늘 같이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재미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호스테이. 네, 이렇게 벌써 활동이 끝이 났는데 정말 오래 기다려주셨던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렸고요.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주셨던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그 마음 정말 저희한테 다들 와 닿았으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나중에는 꼭 직접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꼭 직접 보면 더 신나게 놉시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그 그래요. 네, 스테이가 4주 덕분에, 아니 4주 덕분이래. 사.. 사.. 4주 덕분에言.. 저희가 4주 동안 이렇게 저희 애슴링을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일도 있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의 존재 이유는 다스테이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희 옆에서 화이팅하세요. 이렇게 저희와 재미는 시간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했네. 뭔가 이렇게, 마무리하게 못 봐서 해야 할 뻔. 살짝 들어요. 와, 그쵸. 살짝. 살짝 뭔가 알지 보니 살짝 있는데 저희가 사실 준비한 게 있죠? 이게 뭐라? 그러면 이게 뭐라? 뭐라. 역시 한이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끝나는 게 너무 아쉬우니까 맞아. 아쉬운 방법으로 저희가 청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청사진을 위해 청사진을 한번 블루프리트 네, 같이 불러드리면서 인사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약간 마지막 퍼포먼스 앙콜 퍼포먼스 느낌으로 일단 인사드리고 부르도록 그렇게. 오케이. 그러면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간 보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이제 저희가 청사진을 부르면서 끊길 수도 있으니까 네요. 시스템상 노래 기회가 안될 수도 있어서 다른 링크로 들어오시면 그걸로 충분히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그걸로 찾아오시면 돼요 Let's get it! 자 그러면 저희가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슬리킹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청사진! Let's go! Yo! 터널! What? What did you see there? What did you see there? 아 굉장히 놀랍게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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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an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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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and it and it and it, it and it and it, it and it's like Oh it was fun Yeah Let's do it! Let's do it Do it Why are we feeling this? Let's do it Ah it's like 나만의 주말은 힘들 거라고 오케이 세상은 내 말에 뭐라고 힘들 거라고 좌절하길 바래 어린다 느낀 그 순간 그분도 절망했을까 너랑 다 격해는 게 낫동안 걸 난 날 믿어 어떻게 보는 시간을 지 기대하며 다시 저렴한 것 같기만 해 난 다 지켜봐 right now 극의 소리 좋아 매일 품고 오는 나의 girl 매일 벗겨오는 게 샤웨이 girl 나의 정돈을 건접사진 girl 나의 긴 데려오는 걸 Let's go Watch me do one on one 날 시험해 봤자 난 나게 한 그릉 baby 날 좀 내버려둬 날 막아 좀 봤자 날 좀 나게 한 그릉 baby 너랑 다의 맬에 눈에 감싸게 한 그릉 눈이 나를 비춰 전례하게 한 걸 전례하게 한 걸 전례하게 한 걸 전례하게 한 걸 앞에서 멈추기 안고서 다려갈 걸 절대 죽지지 않고서 다려갈 거야 네 전이 다듬다 surf어지지 않아 난 언제 너 처음 사진 소 기을 타는 걸 세상이 말한 답은 들렸다고 난 언제 너 처음 사짐서 고랑들을 피워내고 말 거라고 나는 이래 거래 오 블루맨 맞고 떠들라 해 또 근저 곳에 내 주먹 꽉 쥐고 올라갈게 나 지금까지 발해 왜 그래? 뭐하냐? 시절부터 말다 내 기사로 그래 또 달릴 거야 난 난 그다 너의 상처를 주장해 Let me use the dumb 너의 원인처럼 어느 적게 말린다 Let's do it right now Right now Let's do it right now Let's do it right now 난 찾던 내 왔던 내 애가 나한테로 다시 난 내려봤던 모든 것들 위로 올라가고 Let's go 나 지금 나의 시험에 봤자 난 날아가 한 거래 Let's do it right now 난 날아가 한 거래 Let's do it right now 난 날아가 한 거래 Let's do it right now 날아가 한 거래 Let's do it right now 내 손실장에 속성에 불협품이 나의 모습 난 설레게 하는 걸 여전히 날 놓게 하는 걸 계속 멈추지 않아서 달아갈 것 너를 지키지 않아서 달아갈 것 예저기 따뜻한 끝이 꺼지지 않아 It's sax 내 손실장에 수생nh 많이 화내전 막내 sal 예! 손에는 빛날 애워싸 고픽나기 빨리 예! 고마워요 안녕 바이바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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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뚠뚠뚠뚠뚠뚠뚠 오늘 불러드려요